욕기 1장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욕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함이더라. 욕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욕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욕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시미.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버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요버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아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려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때 욕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일에도 욕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욕기 2장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엽을 유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닥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령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교로 욕을 치니 욕의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요베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요번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요번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베 세 친구가 요베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태만인 엘리스 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마신 소파린이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욕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이 올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찍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클을 뿌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서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요베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보미더라. 요비 고아의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과 산의 알을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날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서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에서 슬픔을 가르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이 있었을 것이오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의논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재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어찌하여 불행해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며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해도다 하더라. 욕기 4장 그때 태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내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에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에 내게 임하여 내가 기진하였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내가 고통을 당하는도다.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여 신뢰여 희망이며 내 길들의 정직이 아니더냐.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졌도다.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도다.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의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있었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로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을 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더 신뢰하시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욕기 5장 내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내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본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 서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도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니 그분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들에 보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도다 그는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하시는 도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 굳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과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를 칼과 그들의 입과 또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도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을 지니고 죄악이 입을 닫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보기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여섯 고난에서 너를 구해주시고 정령 일곱 고난에서는 어떤 악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리라 기근 중에 그는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며 멸망이 다칠 때에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얘는 내가 들의 돌들과 제휴하게 될 것이며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미라 그러면 너는 내 장막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내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 씨가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것도 내가 알게 되리라 연수가 다 찬 후 내가 내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 욕기 6장 그러나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 보았으며 지금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들이 삼켜졌느니라 전응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열하도다 들라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또한 소가 꼴 위에서 울겠느냐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또한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내 혼이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은 마치 내 슬픈 음식 같도다 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러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고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미라 내 기력이 어떠하냐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노세의 육신이겠느냐 내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갔느냐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 도다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속임수로 행하고 시내물의 흐름처럼 지나가나니 시내들은 얼음으로 인하여 거머쥐고 그 속에는 눈이 감춰져 있도다 그 물이 따뜻해질 때 시내들은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리에서 소진되는 도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은 잘못 간 길이라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 도다 테마의 군대들이 바라보고 시바의 무리들도 그들을 기다렸도다 그들이 바랐으므로 당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 도다 내가 언제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하더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게 너의 제물로 보상하라 하더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더냐 아니면 힘센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달라 하더냐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겠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의 지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정령 너희는 압이 없는 자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족함에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령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구변분별할 수 있겠느냐 욕기 7장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삭스를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 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 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림같이 음보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가지 못하리이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서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어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내 모금자리가 내 불평을 줄여준다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하여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들이 헛때민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욕기 8장 그러자 스와인 빌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강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말을 들을 준비를 하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느냐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라날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 그것이 아직 풀으로 베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오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에서 서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그가 태양 앞에 부르고 그의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 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을 수치로 옷을 입 수치로 옷 입을 것이로 악인들의 초선은 없어지리라 하더라 욕기 구장 그러자 욕이 대답할 말하기를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 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해하여 번성하였느냐 그가 산들을 옮겨서도 그것들은 모르며 그가 그의 진노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도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그가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는 도다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 도다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당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세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도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려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 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지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생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 도다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할 시간을 정해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어렵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지할 것이오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고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혁함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일이 다 한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제한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있으며 누구리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라 달아나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도다 그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를 위로하지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할지인데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들의 우리 둘에 손을 얹을 자도 없더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욕기 10장 내 영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지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주를 아시나이까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간 거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꿀로 데려오시겠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저처럼 쏟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치즈같이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두르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운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돌아보십이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감추셨나이다 나는 이 뜻이 주와 함께 있는 줄 아나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다 내가 악해도 내게 화요 설령 내가 외롭다 해도 나는 내 머리를 들지 못하리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 찼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을 부서서 이는 나의 고난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는 다시 내게 놀라운 분이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주의 증거들을 새롭게 하시며 내게 주의 분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때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야 했고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져야 했나이다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오니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어 나로 위로를 조금 갖게 하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하니라 욕기 11장 그러자 나 마신 소팔이 대답할 말하기를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내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이 깨끗하다 하는 도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 입술을 넣으시어 지하의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이 두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아야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농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지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맞겠느냐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들락이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손을 편다면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잠 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령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물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이미라 내 사는 날이 정오보다 더 맑으리니 내가 비칠 것이오 내가 아침같이 되리라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오 정령 내가 내 주위를 파서 내가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지리라 또 내가 누울지라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정령 많은 사람이 내게 자문을 청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하니라 욕기 12장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여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와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령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불어나 이웃이 답변을 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 도다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강도들의 장목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녹해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나이든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은 날들의 긴 것에 있으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가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셔 땅을 뒤집는 도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의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 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를 무너뜨리시는 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 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 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 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 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였도 하시는 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둘거리게 하시는 도다 욕기 13장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과 따져보길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치워내는 자여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오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논중을 듣고 내 입술의 변론에 경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비밀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탁월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야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의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말을 참는 다음에 숨을 거둘 것이라 오직 두 가지 것만을 내게 행하지 마소서 그리하하면 내가 죽게 나를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소서 그리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나로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오소서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히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발도 차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꿈치에 표를 해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존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욕기 14장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서 버리고 그는 또 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란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배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밑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 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도다 우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을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죄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깨메 버리셨나이다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들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주께서는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씻어버리시나이다 또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자기 아들들이 존경하게 되나 그는 그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니다 하니라 욕기 15장 그러자 태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설하겠으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와 선을 해갈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정력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 도다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 도다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종지하는 것이오 내가 아니니라 정력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산들에 앞서 지음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그래서 지혜를 너만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냐 우리에게는 백발인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도 있으니 내 아비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너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이 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가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짓하기에 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돌아서게 하며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해지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로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령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바라고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은 그들에게만 준 것이니 타국인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며 압제자의 연수는 숨겨져 있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있으며 그가 번영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자신이 어둠 데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칼의 위압을 기다리게 되느니라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며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아느니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있기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치고 전응하신 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도둑이 때문이라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부위를 공격하시나니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욕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으미라 또 그는 황폐한 성읍들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고하는 이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땅 위에서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오야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속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미라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며 올리브 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시리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욕기 16장 그러자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느니라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허망한 말이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느냐 나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다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너희에 대하여 말을 쌓아올리고 내 머리를 너희에게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에게 힘을 도두어 주었을 것이요 내 입술의 움직임이 너희의 근심을 누그러뜨렸으리라 내가 말은 해도 나의 근심은 누그러지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참는다 해도 내가 무엇이 평안하랴 그러나 이제 그분은 나를 곤비케 하셨도다 주께서는 내가 거느리는 모든 자들을 황폐케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주름으로 채우셨으니 그것이 나를 대적하시는 증거며 내 몸의 깡마름은 내 얼굴에 증거가 되나이다 그분은 그의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에게 이를 가시니 나의 원수가 나에게 그의 눈을 날카롭게 하는도다 원수들이 나에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고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렸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부치셨고 악인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는 나를 산산히 쪼개셨으며 그는 또한 내 목을 낚아채 씌어 산산조각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세워 그의 표적으로 삼으셨도다 그의 궁수들은 나의 몸을 두루 쏘며 그는 인정사정 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으시고 내 쓸개를 땅에 쏟아 놓으시는도다 그는 터진 곳이 다시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 속에 더럽혔도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럽혀졌으며 내 눈꺼풀 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 내 손에는 불의가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도다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지즘은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욕기 17장 내 호흡이 세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의 경록해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도와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어서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친구들에게 아참하며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라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깃거리로 만드시니 이전에 나는 북같아 또다 또한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정직한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무제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 도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으미라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며 어두움 때문에 빛이 짧도다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 도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빅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욕기 18장 그러자 스와인 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얼마나 오래 있어야 너희가 말의 끝을 맺겠느냐 주목하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짜 너희 눈에 우리가 짐승으로 간주되며 천하게 여겨지느냐 그는 자기 분노로 스스로를 찢는 도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의 힘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괴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 위를 걸어가미라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그의 힘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요 멸망은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라 멸망이 그의 피부에 힘을 삼킬 것이니 즉 사망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그의 신뢰가 그의 장막에서 뽑혀져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리라 멸망이 그의 장막 안에 거하리니 이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유황이 그의 처소에 흩어질 것이미라 그의 뿌리는 밑에서 말라 버릴 것이요 그의 가지는 위에서 잘라지리라 그를 기억함이 땅에서 없어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없으리라 그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앞에 간 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의 뒤를 쫓는 사람들도 그의 나를 보고 놀라리라 악인의 거처들은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저소로다 하니라 욕기 19장 그러자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내 혼을 귀찮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히 부수려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었도다 너희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너희가 참으로 나에 대해 너희 자신을 높이고 내가 비난받아야 된다고 나에게 변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애호사셨으니 이제 알라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지지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지져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게를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그가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에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조성하고 나의 장막을 둘러 진을 쳤도다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하는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 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외국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도 대답도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도 낯설도다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도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에 붙었으며 나에게는 겨우 이의 커플뿐이로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미라 어짜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모열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데 어짜에 우리가 그를 박해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라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는 너희로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하니라 욕기 20장 그러자 나마신 소팔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로 대답하게 하나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서두르는 도다 나를 책마하는 반격을 내가 들었으니 나의 명철의 영이 나로 대답하게 하는 도다 내가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을 모르느냐 사람이 땅에 정착한 후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 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오 정령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예쓰겠고 가난한 자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뒤찾으리라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비록 죄악이 그의 입에 달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서 독사의 쓸개집이 되는 도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강들과 하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강제로 빼앗았으미라 그는 실로 자기 배 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그의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의 재물을 찾지 아니하리라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공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의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빛처럼 쏟으시리라 그가 철제 무기에서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뚫을 것이오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실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 도다 모든 암흑이 그의 비밀 장소 안에 숨겨지고 피워지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오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그와 함께 멸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오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니라 욕기 21장 그러나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하라 내가 말하도록 용납하고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하라 나로 말하면 나의 불평이 사람에게냐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영이 불안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보고 놀라라 그리고 너희 손을 너희 입에 갖다대라 내가 생각만 해도 무서우며 떨림이 내 몸을 붙잡는더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배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더다 그들의 수손은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손은 새끼를 낳으며 낙타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양때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에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서 구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취약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여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을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다같이 흙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려고 그릇대이 구상한 계략을 아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통지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들의 표식을 모르느냐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게 되리라 누가 그의 길을 그의 면진에 선포하랴 누가 그의 행한 것을 그에게 갚아주랴 그러나 그는 무덤으로 옮겨져서 묘지에 남게 되리라 골짜기의 흙덩이가 그에게는 달겠고 그보다 앞서간 자들이 무수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리라 너희의 대답 속에 거짓이 남아있음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 위로하려느냐 하니라 욕기 22장 그러자 테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외롭다는 것이 전응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그분이 내가 두려워 나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애는 내가 까닥없이 내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펄벗은 자의 옷을 벗겼음이니 내가 곤비한 자에게 마신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았도다 그러나 권세 있는 자는 땅을 소유하였고 존경한 자가 거기서 살았도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압이 없는 자들의 팔을 꺾어도다 그러므로 덧들이 너를 둘러입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불안하게 하며 또한 어두움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너는 아기들이 밟던 옛길을 지켜보았느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떠나소서 하였으니 우리를 떠나소서 하였으니 전응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웠지만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몰도다 의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죄한 자는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는도다 우리의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어도 불이 그들의 남은 것을 소멸시키는도다 지금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만일 내가 전응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새옴을 입을 것이오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나는 금을 먼지처럼 오피를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리라 실로 전응하신 분께서 내 방어자가 되실 것이오 너는 풍부한 은을 가지리라 그때는 내가 전응하신 분 안에서 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게 되리라 너는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리니 그분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성원을 갚으리라 내가 또한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오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사람들이 내던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무제한자의 섬을 구해내시리니 그것이 내 손의 깨끗함에 의하여 구해냄을 받으리라 하니라 요옵기 23장 그러자 요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음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두다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게야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이 그의 위대한 권사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도두어 주시리라 거기서 혹 의인이 그분과 더불어 쟁론하여 내가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제받게 되리라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어나시거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며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어겼도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예는 그가 나를 위해 정해두신 일을 행하시며 그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므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면전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생각할 때면 그를 두려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니 예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 얼굴에서 어둠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욕기 24장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않음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는가 어떤 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서 기르고 압이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수소를 가져다가 저당 잡는도다 그들이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땅을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숨는도다 보라 그들은 사막에 있는 들라귀들처럼 일을 하러 나가서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으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광냐가 먹을 것을 내는도다 그들은 각기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며 또 그들은 악인의 포도를 모으는도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옷없이 유숙하게 하니 그들이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재의 소나기로 젖으니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품는도다 그들은 압이 없는 자의 품에서 빼앗아 가고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취하는도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줄인 자에게는 곡식단을 빼앗고 이들은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즙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입은 자의 혼이 부르지지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그들은 빛을 고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에 인도하며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와 공피밤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도 땅껌이 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낮에 표시해 놓은 집을 어두워질 때 뚫나니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그는 물처럼 빠르고 그들의 목숨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말리니 운부도 죄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오 벌레가 그를 다에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요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는이라 그가 쉬운 곳에서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도다 그들이 잠시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나니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서 재해지고 곡식의 이사 끝처럼 잘려지는도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자가 누구냐 하니라 욕기 25장 소아인 빌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는도다 그분의 군대를 개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욕기 26장 그러자 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날에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서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는 이라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 다시는 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지지심이 놀라는 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 도다 그는 그의 용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치우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욕의 27장 또 욕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나의 심판을 취해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이한 자같이 될지니라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지점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요 압제자들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받을 유업이라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어 묻힐 것이요 그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는 도다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지한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라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지으리니 바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부자가 누우나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라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던진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으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 쥐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욕기 28장 실로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노순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물이 말랐고 그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사자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은 바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으며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 도다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 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 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피르의 금이나 진기한 얼룩만우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곳의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서도 아시느니라 이는 그가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기를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내셔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미 고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욕기 29장 또 욕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오 내가 지난 달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헤쳐 걸었으니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전응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트로 씻었으며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지는 가늘한 사람과 압이 없는 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음이라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였도다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었도다 나의 심판은 거독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바리에게는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아비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유를 찾아내었도다 내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 입사이에서 약탈 물을 빼앗아 내었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복음자리에서 죽을 것이오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많이 늘리리라 하였도다 나의 뿌리는 물에 의해서 뻗어나갔고 이슬이 밤새도록 네 가지 위에 내렸도다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끼울이고 기다렸으며 내 권고에 잠잠하였도다 내 말이 있은 후에는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그들 위에 내렸도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림 같았으며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얼굴빛을 낙담시키지 않았도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가였으며 애국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와 같았도다 욕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니 그들의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조차 없다고 내가 생각하느라 정년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랴 그들의 노년은 사라져버렸도다 그들은 궁핍과 기군으로 철양하더니 예전에 황량하고 항패하던 광래로 도피하여 덤불들 곁에서 당하옥을 꺾었으며 향나무 뿌리를 꺾어 음식으로 삼았도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도덕을 쫓듯 소리쳤으니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골짜기 비탈과 땅굴과 바위 사이에서 살았도다 덤불들 사이에서 당나귀처럼 불을 지지며 쇠깊을 아래에 함께 모였도다 그들은 어르석은 자아의 자식이오 정녕 비천한 자아의 자식이라 그들은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더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어 정녕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내게서 멀리 도피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도다 그분이 내 주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내 오른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뜨리며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멸망의 길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은 내 길을 훼손시키고 내 재앙을 재촉하며 그들에게는 돕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큰 물살을 가르는 것처럼 내게로 오나니 폐허 속에서 내게로 굴러오는도다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며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흐름처럼 사라지는구나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붙드는도다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 내 질병을 위력으로 인하여 아침내 내 웃기처럼 나를 묶는도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내가 죽게 부르지지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하신 손으로 치니 나를 반대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바람에 들어 얹으셔서 그 위에 타고 가게 하시며 나의 재산을 해체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알미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지질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임하였도다 내 창자가 끓어올라서 쉬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섰도다 나는 햇빛 없이 애국하러 갔고 내가 서서 회중 가운데서 울었도다 나는 용들에게 형제여 울빼미들에게 버시라 내 피부는 내 위로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도다 내 하프도 슬픔도 변하였고 내 오르간도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욕기 31장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취약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보기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히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력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 의하여 미혹되었다면 만일 내가 내 의우스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들어갈지니라 이는 이것이 극악한 범죄임이니 정령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벌받을 죄악이라 이는 그것이 멸망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오 나의 모든 후손을 뿌리째 뽑을 것이미라 만일 내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투었을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는가 우리를 태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냐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원하는 일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아니면 내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압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압이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으며 또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도움을 성문에서 보고 압이 없는 자를 대적해서 내 손을 들어올렸다면 그때에는 내 팔을 내 어깨뼈에서 떨어뜨리고 내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내게 공포가 되었으니 그 위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취약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축혀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조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오 우리가 그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오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오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매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내가 그에게 나의 걸음의 수를 알리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다가가리라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랑들도 이같이 불평한다면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엉겅퀴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하리라 하고 요부의 말이 그치니라 요비 32장 요비 스스로 위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요비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그때 람의 친족 부수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어 요비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요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롭게 여김이더라 그가 요비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요비를 정지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엘리우가 요비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엘리우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부수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말하기로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여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여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도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오 나이 든 자리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게노라 보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할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의 길을 기울여노라 정용 내가 경청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욕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그의 말을 내게 직접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도다 내가 기다렸다가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미라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같고 새 술병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원하노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압박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압박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욕기 33장 그러므로 욕이여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경청하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하였고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지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 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고운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으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으시는 도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 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 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 도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천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이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오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오 요비여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라 당신이 말할 것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욕기 34장 또 엘리오가 대답할 말하기를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내가 내 정당함에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비웃음을 물처럼 마시는 욕과 같으랴 그는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응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몰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 도다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응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왕은 악하니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사악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냐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시지 않는 그분께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임이니라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이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 도다 죄악의 일꾼들에게서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분은 힘센 자들을 헤아림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 도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망하는 도다 그분은 그들을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도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이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청명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욕은 지식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욕이 끝까지 실현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음이라 하니라 욕기 35장 엘리우가 더 과해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내가 당신과 또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당신이 의려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압제자들은 많은 압제로 압제받는 자들을 울부짖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은 힘센 자의 팔로 인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서 그들이 부르지지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셨어도 요분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요비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엘리오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조금만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 말해야 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진실을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령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을 줄여 얽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신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제약해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오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노를 쌌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고해내시고 압박당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도다 그렇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당신의 상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차렸으리라 그러나 당신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으니 공의와 정의가 당신을 붙잡았도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고해내지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게는요 아니라 금도 아니여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초소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라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당신의 고통보다도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높이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느냐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그분께 명령하겠느냐 누가 감히 주께서는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두 높이기를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볼 것이요 먼 곳에서도 볼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해야될 수도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는 이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 도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 도다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는 도다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 도다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하여 보여주는 도다 욕기 37장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서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도다 그 외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도다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 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트시는 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배를 위해서니라 오 요비여 이것이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을 수고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뇨 당신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뇨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뇨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우리가 그분께 말할 바를 가르치라 이는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해질 수 있겠느뇨 만일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를 삼키리라 일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도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기와 많은 정의에 있어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는 도다 하니라 욕기 38장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욕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똘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놀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흙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종에 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내가 내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들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는 도장 밑의 지능처럼 되었고 땅 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 도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니러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내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길은 어디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내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내가 눈을 보고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을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둔 것이라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압이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내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역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그의 시계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트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초를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단단히 엉키는 도다 내가 사자를 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속에서 웅크리고 운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거할 때에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욕기 39장 바위를 들일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색이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들을 낳아 그들의 아픔을 떨쳐버리느니라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다를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락이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락이에 줄을 풀어주었느냐 내가 광래를 그들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들의 처소로 마련해느니라 들락이는 성읍의 북적댐을 조소하며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느니라 산등성이가 그 초장이니 그가 푸른 것은 모두 찾아다니느니라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유니콘을 줄로 메어 고랑을 갖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세레질 하겠느냐 그가 힘이 세다 해서 내가 그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내 수고할 것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너는 그가 내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고 내 국간에 모아드릴 것이라고 믿겠느냐 너는 좋은 날개를 공작새들에게 주겠으며 날개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초를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 도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같은 소리로 옷 입혔느냐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소리가 나면 하 하 하고 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매가 너의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리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위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욕기 40장 여주께서 욕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욕이 죽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죽게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욕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지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은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내 준노에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밀지니라 그래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모스를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노니는 산지가 정령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의 숲속과 늪속에 누워있도다 그들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들로 그를 덮으며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두르는 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르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덧들을 꿰뚫는 도다 요옵기 41장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꿸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가지 강구들을 하겠느냐 내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내 소녀들은 왜 그를 메워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철창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귀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 있더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더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 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도다 그의 산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 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력 맷돌의 아래짝 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로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 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 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 도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 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색벽이라고 생각하는 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이 짐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욕기 42장 그러자 욕이 죽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죽게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들어서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하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욕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태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요비 한 것 같이 내게 오른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요비 한 것 같이 내게 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으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태만인 엘리파스와 스와인 빌랏과 나아마신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요부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요부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요배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시니라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죄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요배에게 돈 한 입과 금 기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요부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일천 결의와 암락이 일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의 이름을 크시아 셋째 이름을 케렌 함푹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 요부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부를 주었더라 그 후 요비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사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요비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걷기 tudo